45번 문제입니다. 볼트 접합 및 핀 연결에 따른 볼트 조임에 관한 일반 상황으로 틀린 것은? 이 문제도 약간 숨은 그림 찾기 같은 문제입니다. 첫번째 보시면, 와셔는 볼트 머리와 너트에 평행하게 놓아야 한다. 맞는 말이죠. 평행하게 놓아야 합니다. 실제 놓고 있고요. 두번째, 볼트의 끼움에서 본 조임까지의 작업은 같은 날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같은 날 작업을 해야 합니다. 혹시 조임을 잊어버리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날 작업을 해야 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3번, 모든 볼트 머리와 너트 밑에 각각 워시 한 개씩을 끼우고, 여기까지는 맞는 말입니다. 볼트를 회전시켜서 조인다. 볼트 접합에서는 항상 조임은 너트를 회전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볼트가 아니고 너트를 회전시켜야 한다고 되었고, 이 문제는 틀린 것이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틀린 것은 3번입니다. 4번 볼트의 조임 작업 시에는 본 조임은 원칙적으로 강후 및 결로 등 습한 상태에서 조임해서는 안 된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해설 보시면 볼트 조임에 관한 일반 사항에서 조임 시공법의 확인이 있습니다. 볼트의 조임 시공법 확인은 공사용으로 반입 검사한 볼트 중에서 임의로 치해서 실제 작업에 사용하는 조임기기를 이용하여 이 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조여서 충력계로 도입 장력을 측정하는 방법을 한다. 이때 검사에 이용되는 조임기기와 충력계는 소정의 성능을 갖추고 충분히 정비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2번은 볼트는 나사를 손상시키지 않고 정확하게 구멍 속에 끼워 넣어야 하며 볼트 끼우기 중에 나사 부분과 볼트 머리는 손상되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지만 한번씩 읽어보시고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번 보시면 모든 볼트 머리와 너트 밑에 각각 와시 한 개를 끼우고 한 개씩 끼우고 너트를 회전시켜서 조인다. 중요한 거죠. 다만 토크 전단형 TS 볼트의 경우는 고장력 볼트는 너트 측에만 한 개의 와시를 사용한다. 4번 와시아는 볼트 머리와 너트에 평행하게 놓아야 한다. 볼트가 볼트 측의 직각인 평면과 1분의 20보다 큰 경사를 갖는 경사면이나 원형면 위에 사용될 경우에는 볼트 머리나 너트가 완전히 지지되도록 경사진 와시아나 원형면세를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섯 번째 보시면 세트를 구성하여 와시아 및 너트에는 바깥쪽 안쪽이 있으므로 볼트 접합보에 사용할 때는 그림 3-3.1-1과 같이 너트의 표시 기호에 있는 쪽이 바깥쪽이고 와시아는 면치기가 있는 쪽이 바깥쪽이므로 반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어야 한다. 그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6번 보시면 6번 문제는 실기에서도 필기시험이 나왔기 때문에 볼트에 대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다가 이런 거는 단답형으로 내릴 수도 있다 싶어서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6번 보시면 볼트의 조입믹 검사에 사용되는 기기 중에 토크렌치와 충력계의 정밀도는 몇 퍼센트 ±3%의 오차 이내가 되도록 충분히 정비된 것을 사용한다가 있는데 볼트 조입 검사 중에 사용되는 기기 중에 토크렌치와 충력계의 정밀도는 몇 퍼센트 이내인가? 이렇게 문제를 낼 수 있겠죠. 이런 문제도 혹시 나올 수 있으니 한 번 정도 주의있게 봐주시기 바라고. 7번 보시면 볼트의 끼움에서 본조임까지 작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날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8번도 볼트의 조임 작업시에 본조임은 원칙적으로 강원 및 결로등 습한 상태에서 조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번 품질관리 구분 나의 교량에서 저희와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10번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6번 문제입니다. 가공 배전설로에 사용되는 전선의 구비 조건이 아닌 것은? 첫 번째 보시면 가공이 쉬울 것 맞는 얘기죠. 두 번째 비중이 높을 것. 비중이 높으면 안 좋죠. 비중은 낮아야 됩니다. 3번 도전율이 클 것. 4번 기계적 강도가 클 것. 이 문제의 정답은 2번 비중이 높을 것이 되겠습니다. 비중이 높을 것이 아니고 비중은 작아야 된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보시면 내구성이 커야 되겠고 가격이 저렴해야 된다. 이 정도까지가 있겠죠. 이것도 실기시험에 5가지 시험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필히 안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진짜 많은 걸 구 SDK를 보냈습니다.